자 이제 서서, 처음에 섰다가 안 되는 거 같아. 이거 사장님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자고. 나는 티티에. 맞추려고 했어요. 나 원래 팀 팀이었는데 응. 안 얘기를 안 하려고 맞추려고 했어요. 우리 사귄다는데. 축하해. 응. 아이고. 나 경호 형제랑. 아 그 다음에 축하해구나. 네. 진짜요. 상관치도 못한 줄 아냐. 뭐 했지. 이거 흉기야? 살인수분 배고 싶어? 야! 누구 남의 남자 상 맞춰! 많이 아팠지? 괜찮았다? 근데 숙아 어떻게 받아줄 거야? 많이 아팠지? 괜찮았다? 안 아팠지? 이게 남자한테 미쳐 돌아봐주고 있어 아... 나는 한 번 일찍 줘봐 나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너 지금... 명이 일 있다고 알려주려고 막 했어 우리 우연이? 아니 니네 우연이가 남의 우연이가 될 수 있다고 인마? 야! 이거 흉기야! 살인수분 배고 싶어? 야! 너 왜 남의 남자 상 맞춰! 아팠지? 괜찮아? 또? 아 진짜... 응 아팠지? 이게 남자한테 미쳐 돌아서 막 윽박을 지르네? 야 이 미친 계집애야! 야 너는 왜 애한테 소리를 질러? 우리 애 놀래게! 바람둥이 그거지? 로더스 유의적이 하네 그래 그거! 그래 그거! 그래 진짜... 뭐야? 뭐라고? 뭐야? 그래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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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래! 감독이 저 아니자! 진주! 봐봐! 진주! 야! 야 잘 생각해 니가 N번째 군항치의 결실이 있다고 이러면 이 새끼야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너 니가 우리 우연이에 대해 뭘 알아 우리 우연이? 니네 우연이가 나는 우연이가 될 수도 있다고 인마 이거 흉기야 살이 미소범 되고 싶어? 야 너 왜 남녀자 훔쳐 아 아팠지 괜찮아 야 너는 왜 남의 남자 손을 막 쳐 아니 아팠지 저는 가겠습니다 네 다시 가고 계십니다 다시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앞 시내 우리가 거기서는 이렇게 그 강원도 가까우라고 담에 쓰시면 거기서는 그게 뭐 거기서도 이쁘고 진하게 뭔가 서로 간에 이런 안이 같은 좀 더 accomplish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? 손이 더ş은 안될 손 Reserveŋ가락을 잡고 이렇게 하면 되어即 indoors 이렇게 이렇게 저를 아 Hajime 수술에 맞춰면 어 relief 디자이크의 행복 들으롭 하니까 블랙кольycz만 좀 넣어줘 그럼 어차 Давай 준비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준비 되어야 되죠 너 웃을 것도 없어서 뽀뽀같으면 안돼? 응? 꾸찰로 뽀뽀같아 김희가 있어? 응 빨리 일로와 갑시다 빨리 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